안녕하세요. 홍일병 여러분. 한빛티비 한빛입니다. 오늘 홍자님 방송 소식이 있어가지고 소식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송 만들어봅니다. 홍자님 4월 24일 토요일이죠? 오후 4시 20분에 LG 헬로비전 지역방송 헬로콘서트 좋은날의 엔딩무대에 나오시니깐요. 꼭 본방사수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지금 이게 방송 편성표인데요. 보시면 4월 24일 헬로콘서트 좋은날이 4시 30분에 시작하는데 엔딩이니까 2부가 다시 30분에 시작하거든요. 이렇게 되니까 뭐 요 때 4시 30분부터 보시면 엔딩무대까지 조금 걸리겠지만 보시면 좋겠네요. 네. 여기까지 한빛티비였구요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